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왁께서 모세에게 명량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빤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수량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괴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재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노트재단과 그 노트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몽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이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해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 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성막의 모든 것이 오늘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꼭 우리 교회 지은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의 집 잘 사서 꾸며서 완성하고 부엌까지 다 하고 입주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르지 않다 왜 다르지 않은가? 내가 사는 집이라는 그 무한한 애정과 또 관심에서 다르지 않다 하나님의 집은 그만큼의 동일한 애정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그러나 다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은 우리의 집과는 째비가 안 된다 이 말이 애정이 없다는 말로 그렇게 떠넘기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집과 같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영광과 위험과 존귀와 찬송을 이라는 말이 나와 상관없다는 말로 올려드리면 그것은 허언이 됩니다 저는 정말 그런 말이 싫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내 마음에 징표를 하나 담아놓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소원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소원을 했습니다 헌금을 하든지 아니면 내 마음에 표를 하든지 아니면 자식이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뭔가를 하나님 앞에 베팅을 하든지 제가 베팅이라는 표현을 써서 굉장히 불경합니다마는 그런 징표를 삼으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면 징표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손가락을 걸거나 그 다음에 뭔가 약속을 하고 싶어집니다 그것은 그 관계가 살아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고 너는 내 마음 안에 있고 우린 언제나 같이 있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있고 이 말은 자칫하면 허언이 되기 쉽고요 이제 우리의 인생의 중반과 고개턱을 다 넘어가는 마당에 우리가 가진 가장 귀중한 것이 허언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천국도 사실은 허언이 아닐까 명분 아닐까 하는 생각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반드시 이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을 품게 하신 거 이루셨어요 기도의 소원을 주신 거 우리는 잊었지만 우리는 그 사람 이름을 지금 잊었지만 그때의 그 응답을 잊었지만 주님이 해주신 그 많은 일들을 우리는 종종 잊었지만 그리고 또다시 아홉 명의 문둥병자처럼 그 다음 일, 그 다음, 그 다음 일을 위해서 마음이 바쁘고 분주하게 달려만 가지만 그러나 한 명의 문둥병자와 함께 그 주님이 하신 일을 되돌아본다면 감사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끝없이 있는 고통과 아픔은 또 뭔가요? 아니요, 그렇게 우리가 도망갈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내 영혼아,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하신 일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역사를 마치셨습니다 하늘의 모형대로 성막 성막은 증거막이기도 하고 성막은 만남의 회막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우리들의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또 하나님의 임재의 집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회막, 성막, 증거막 하나님의 성소의 완성에 대한 이 말씀을 정리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완성하기를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깨달음과 결단 우리 교회에 함께 드리는 얼삭 새벽기도의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가 또 주님 앞에서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완성하기를 원하시는 일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들이 나그네인 줄 알았는데 광야에서 정체 없는 유민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위로받고 그냥 잠깐 잠깐 말씀 붙들고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나의 아준다에 너희들이 관심이 있다니 그리고 나와 함께 너희들이 그냥 마음으로 크게 없이 명분만으로 스쳐 지나가는 그런 제목만 이렇게 저렇게 갖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거 하나하나를 실제로 마음에 담아두고 그 하나하나 이루기를 원하고 그렇게 기도했었다니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제 마음에 있는 구체적인 소원들을 보면 주님이 저는 기특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들 지코가 석자인데 나이 들고 늙어가면서 누울 자리 보고 뻗을 자리 생각하는 그런 것이 인지 상정인데 나의 아준다에 대해서 네가 관심이 있었다니 그게 진정이라니 내가 너에게 고맙구나 라고 하실 생각하면 저는 자다가도 웃음이 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뿌듯하고 저로 인하여 여러분으로 인하여 그리고 깨어있는 발걸음이 분주하고 날이 춥고 여러 가지가 그 다음에 전망이 심란할수록 발걸음이 총총 어깨는 접혀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소원과 서원이 있는 주의 사람들로 인하여 주님은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나를 도와주시는 도다 예수님을 보기 전까지는 눈을 감지 않겠다고 서원했던 심우원처럼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응답의 나를 완성의 나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디아스포라에게 복음의 사람들에게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힘과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시와 찬성과 신령관 나라로 서로 하답하고 주님의 사역에 한 가지 더 하기를 자원하고 또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들에게 모든 멍해와 짐들이 벗겨질지어다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막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지어지는 이 10개월의 그 귀한 시간 동안 우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를 같이 경험했습니다 창조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세상을 빚어내신 것입니다 구원의 집을 이 세상 속에다가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일반적인 악인과 선인에게도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창조의 은혜를 알지 못해서 이렇게 빚겨나가게 될 하나님 예상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 번째 프로젝트를 준비하셔서 이제 그들을 다시 리콜하고 또 그들을 다시 부르기 위한 잡으러 가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그 가운데 예비하고 계십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은 창조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집을 지으셨습니다 그것을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하듯이 임한 말씀 사건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 사건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막은 하나님의 말씀 사건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주의 교회는 성전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의 성소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창조는 동시에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이 구속의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그래서 흑암 가운데 빛을 그리고 생명없음 가운데 생기와 생명을 두시는 하나님의 구원사역 구속사역이었어요 성막은 구원사역 구속사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막 가운데에 기껏 해봐야 여러분 성소가 20규빗 10규빗입니다 그렇죠? 4미터 8미터 그리고 지성소 그 옆에 붙어있는 하나님 방 하나 있고 제사장으로 대변되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방 하나 있는 것 두 칸짜리 두 칸짜리 방 그걸 뭐라고 그래요? 찌바이집 뭐 보는 건데 거실도 없으니까 사실은요 뭐라고 해야 돼요? 원룸은 아니고 스튜디오예요? 1.5 왜냐하면 아버지 방은 혼자 쓰시고 그 다음에 이쪽 방은 거실 겸 심실 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찌바이집 뭐 보는 거네요 찌바이집 뭐 보는 건데 그래서 그게 4미터 4미터 아버지 방 4미터 4미터예요 왜냐하면 10규빗 10규빗이니까 한 규빗이 사람 팔꿈치까지 길이라니까 보통 한 40cm 40cm 잡고 그래서 10규빗 10규빗 4미터 4미터 그 다음에 성소가 10규빗 20규빗이니까 4미터 8미터 그러니까 4미터 12미터 크지 않아요 작은 방입니다 왜냐하면 그거 다 들고 다녀야 되거든요 이동형 성소예요 제가 수혜리도 말씀드렸지만 그 분양단도 1규빗 1규빗 높이 2규빗 아주 작아요 다들 어밀저밀 어밀저밀합니다 보면은 약간 스튜디오 소품 같은 그런 것 그러나 정말 지극히 문양 하나 그리고 규격 하나 정확하게 또 4가지 기름 그리고 5가지의 색깔 그 모든 직조를 정교하게 빚고 또 그리고 그 성막을 덮는 해달의 가죽 덮개 붉은 물을 들인 수량의 덮개 모든 것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모세는 이를 그대로 다 준행하고 그리고 이 모든 재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원하고 또 그들이 기꺼이 함께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여호와의 영의 충만함을 받은 그런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같은 이들이 하나님의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모든 정교한 기술의 전문 지식들을 그 가운데서 배우면서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그 가운데서 그들에게 성장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 성막은 제가 창조를 닮았다 그래서 그것은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43절에 창조의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그대로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보신이 좋았더라 했던 것처럼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보니 여호와의 명령대로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것은 순방향과 완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뭐 그럴까봐 장애물이 있으면 어떡하죠 안 되면 어떡할까요 라는 그런 의구심에 설 자리는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모든 것이 만들자마자 닳기 시작한다고요 마모되기 시작한다고요 빛이 바르기 시작한다고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구별하고 마치 제사장에게 대제사장에게 관유를 머리부터 붙잖아요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역 표시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다가 관유를 부어가지고 구별했습니다 대제사장도 여호와께 성결 이마에 관에다가 금으로 패를 붙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에게는 기름을 머리에서부터 붙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머리부터 붙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에 대해서 대제사장에서 머리부터 이렇게 쫙 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완성된다는 그러한 분명한 표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가운데 주의 성소와 함께 행진하면서 이와 같은 분명한 믿음과 고백과 선언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밤과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밀려나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추천합니다 이 성막의 완성의 의미는 또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과 부르심받은 하나님과 구원받은 인생이 함께 만나고 함께 이루어가는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 지붕 두 가족입니다 성소와 그리고 지성소가 같이 만나 있습니다 물론 구별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성소는 하나님과 그냥 만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할 사람들과 그 가운데에서 다리가 되고 중보가 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를 가르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거룩한 빛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제사장은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대변자와 그리고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제사장은 하나님의 대원자와 대변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대변인이 되고 대표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의 죄와 이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과 신음하는 고통받는 피조물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는 기도의 대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이것이 성소 안에 담겨 있습니다 성소 안에 있는 바로 그 진설병상과 거기에 있는 떡과 열두지파를 그대로 드러내는 열두지파의 그 떡의 모양은 얼굴 모양으로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렇습니다 얼굴 안에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두지파의 얼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얼굴이 거기에 있고 그들이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말씀의 떡이 거기에 놓여 있고 그 말씀의 떡을 비추는 이 매노라 일곱 등자인데 그것에서 순전한 향으로 밤부터 아침까지 불이 꺼지지 않도록 밝혀주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영 안에서 살아있고 꺼지지 않는 불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그 가운데서 나타내고 그리고 기도의 향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향과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이 주께로 향함을 나타내는 그게 우리들의 제사장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가운데 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에 또 하나의 완성의 의미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온전하게 이루어내는 바로 우리의 자원하는 심령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명입니다 내위인들은 이 모든 것들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그리고 운반하고 이동하는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그 직분들과 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회막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고 그 성막 안에 있는 모습을 그래서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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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제사장의 애봇의 흉패에다가 보석으로 세 개씩 네 줄로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세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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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진을 치고 그들이 전부 다 자기들의 텐트 앞에 서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모세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는 것을 전부 다 들어가지 않고 자기들의 텐트 앞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다 너무나 장엄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있으니 그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죄의 유혹 앞에 있었지만 그들은 구별된 삶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명을 위해서 행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면서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일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함께 일하죠? 하나님이 와서 다 해주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이 일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이 일들을 우리와 함께 이루시면서 이 일을 완성하셨다 보시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외부의 성소와 내부의 성소를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하늘의 설계대로 이 모든 것들을 기쁘게 감당하셨습니다 이 운반하는 채도 아카시아 아카시아 나무가 조각목이 700종이나 있다고 그럽니다 그 700종 중에서도 이제 들 수 있는 이 견고하고 오래 가고 그리고 이 널반지로 만들 수 있는 종은 그 700종 중에서도 몇 개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 700종 중에서 이 성소에 쓸 나무는 정말 고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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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라서 그 가운데서 구별해가지고 뽑은 것입니다 아카시아 나무 자체가 뭐 대단한 것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종과 속, 그 속성 가운데서도 그 용도에 합당하게 잘 구별된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쓰는 성소의 채가 된다는 것 저희들의 삶 가운데도 서푼짜리 인생에서 쓸 만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에서도 하나님께서 구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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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별하셔서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기껏, 기껏 이 드는 채 하나 만든다 채 하나 만드는 거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리 하나 그 대제사장의 옷에서 속옷부터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입는 장옷, 푸른 속옷 밑에다가 석류 모양의 그 금방울을 다는 왜냐하면 지성소에 들어가다가 죽임을 당하면 끄집어 내와야 되니까 아론의 아들이 실제로 그렇게 죽임을 당하였죠 그 위에다가 앞치마처럼 걸쳐있는 제사장의 애봇 기도원의 자식들이 그것을 금으로 만들어 우상처럼 섬겼던 거기에 보면 이 흉패를 앞에다가 붙이고 또 애봇을 입기 위해서 어깨에다가 이렇게 고리를 만들잖아요 그 고리 하나도 정말 어떤 정성과 의미를 담아서 했는지 그리고 호마노 옆에 위에다가 견장처럼 그 애봇을 입기 위해서 담은 그 두 보석 위에도 여섯 지파씩 이름을 새겨 넣는 거기에서 그 모든 것에다가 구별된 의미를 담았다는 이것을 마치 종교의 어떤 의식이나 그런 법복 사제복들이 갖는 어떤 복잡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삶에 아주 사소하고 작은 고리 하나 그 이어지는 어떤 수술 하나 또 그 직조된 천 하나에도 정결함과 구별됨의 의미를 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죽음이 우리를 모든 것을 이렇게 지배하려 들고 모든 것이 구별이 없이 헝클어져 있는 선악이 개호사이고 그리고 생명과 죽음이 헝클어져 있고 살아있음 속에 죽음이 스며들어 있고 선한 것 속에 죄가 뚜아리를 들고 있는 그 가운데서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구별을 시키고 거룩한 것을 그 가운데서 구별을 시키고 또 주님의 것들을 분명하게 나타내신다는 것을 거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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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성막의 기구와 그리고 증거괴, 언약괴, 그 은혜의 보좌와 거기에 있는 그룹의 날개 자체가 영험하고 성스럽고 그것 자체가 거룩한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시험해 보려고 했을 적에 분명하게 실패했습니다 언약괴를 메고 여우수하와 백성들이 여단강을 걸을 때 창일한 여단강의 물이 좌우로 갈라서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레색과의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 언약괴를 메고 나갔을 적에 언약괴를 빼앗기고 그리고 형편없이 패배를 당하고 4천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것 자체의 혐의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정밀하게 만들게 하셨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표시이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의 의자가 예배실의 의자가 성스럽지 않습니다 그것들 가운데 피아노가 영험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와 앞에 성결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듯이 하나님의 이름과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서 완성하셨습니다 그 조각목으로 채를 만든 그 채에도 순금을 입혔습니다 즉 증거괴, 언약괴의 은혜의 보좌와 거기에도 순금을 입혔습니다 정금입니다 99% 정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정금과 같다 하셨습니다 정금과 같은 말씀, 불순물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떤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 없는 온전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온전한 면역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이 그 가운데 분명하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도 일본 사무라이들이 전승해 놓은 가장 예리한, 가장 예리한 물 위에 떠가는 버드나무에 칼날만 세우고 있어도 두 쪽으로 갈라지는 그 어떤 예리한 건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고 어떤 외과의사의 수술칼보다도 예리해서 요즘은 레이저로 기계로 수술하는 그 기계적 수술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밑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소에는 불이 밝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불이 밝혀 있습니다 말씀의 떡이 살아있고 그리고 성소에는 성령의 불이 밝혀 있고 기도의 불이 밝혀 있고 또 기도의 향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타오릅니다 광야이고 어둡기 때문에 아마도 그 불과 향은 늘 타올라야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려움과 환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향이 끊임없이 올라야 되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이지 않을까요?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1월에 그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겠지만 징계라는 말은 혼을 내고 벌을 준다는 게 아니라 영어성경으로 보시면 분명히 그거는 디사이플린입니다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디사이플십은 그래서 제자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것입니다 생로병사가 없다면 우리는 아마 우리가 천사쯤 된 줄 알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아픈 것 없이 120살까지 산다면 아마도 119살까지 우리는 하나님 없이 방만하게 살고 끝없이 살 것인 것처럼 재테크와 우리가 먹고 사고 사고 파는 것에 전심함에 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 우리는 향을 늘 피워 올려야 하고요 그리고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꺼지지 않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안배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고 자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연단하십니다 징계와 연단 이것은 히브리서의 믿음의 레이서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두 가지 처방이에요 그래서 징계는 디사이플린이고 연단은 트레이닝입니다 트레이닝 우리를 트레인하시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소는 그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저녁부터 아침 동틀 때까지 그 불은 꺼지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은 그 증거막, 성막, 회막 위에 머무르십니다 주의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래서 우리가 사역하다가 소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다가 실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묵상하고 살다가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갈수록 각성되고 갈수록 타오르는 아름답게 완성되는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테텔레스타에 다 이루었다 목적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 세상이 끝났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한 고비 또 한 고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완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년의 일들이 또 그 다음 일들이 마음이 걱정이 되어서 올해를 완결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미완성된 채로 성적표가 미완성된 채로 그렇게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완성시키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소로 살게 하시는 그 의미를 따라서 우리가 완성해야 될 일들을 오늘 우리가 이 월삭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완성해야 될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약속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올해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과 함께 달려가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열두 지파가 서로 그룹을 맺고 서로 시와 찬성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성령 안에서 서로 깨어있는 그런 지파의 결속을 하나님 앞에서 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 안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족과 또 소그룹과 하나님 앞에 이제 사역팀과 선교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룹들을 이루고 또 하나님 앞에 사역의 팀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향약, 개, 두레하고는 다릅니다 상호부조하고 서로 관원상제에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서로 위로하고 그리고 서로 보시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제사장 나라의 앰블런스 팀입니다 이 세상에서 위급한 일을 할 때 우리가 사역하는 손과 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하는 것은 성령이 아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작은 단위의 하나님의 또 하나의 지파들이 되는 거예요 이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계속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역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그것이 아카시아 조각목을 700종 중에서 골라 뜰 채, 뜰 채가 아니라 운반 채 그리고 또 번재단을 매는 채 그 모든 것들 거기에다가 정금으로 입히는 것 그리고 이 직조하는 천을 직조하는 모든 일들 그 모든 일에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한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남성 중창팀을 위해서 로비에서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이 중창팀이 하나님 앞에 선교의 사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가서 그렇습니다 노방전도도 하시고 또 우리가 전도에도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역사회 선교팀이 병원 선교만 하다가 이제 또 장애인 사역에도 그리고 치매 노인들의 사역에도 투입이 되어서 또 찬양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그런 소원을 계속 확대시켜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난민 선교에 우리 맨스트림 세대와 또 성도들이 점점 더 소원을 가지고 더 여러 그룹으로 쓰임 받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숟가락 하나 더 넣고 한 가지 사역 더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역이 많아지죠? 저에게도 많아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다 그만두라 말합니다 당신 이제 그만둬요 그만두세요 어느 날 묻습니다 당신 나이가 몇이죠? 나이는 왜 물으시나요? 이제 그만하십시오 그만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내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내려놓을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물론 제가 내려놓는 것을 남으려는 것은 아닙니다 뽑을 때와 심을 때가 있고 올려놓을 때가 있고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장정이라도 쓰러지고 지치고 넘어지지만 그러나 여와를 악마가 가는 자는 늘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힘을 얻기를 구하고 하나님 모든 것이 구원사역 모든 것이 성령사역이고 모든 것은 주님의 선교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대는 예배꽃이 아니라 선교사역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른 영혼을 찾고 오늘 또 한 영혼을 잡으려 떠나는 그러기 위해서 찬양대에서 찬양을 할 때 그 마음이 기악에서 연주를 할 때 세션팀에서 연주를 할 때 그게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 보면 전도지에 박군의 마음이라고 있었어요 자기를 버리기는 박군의 마음 우리는 박군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설계자는 앞에 서니까 여기서 멋지게 멋지게 보여야 되는 게 아니고 이른 영혼을 찾고 오늘 또 빈 마음으로 와서 그냥 어디 구석에서 잠깐 있다가 도망치듯이 가려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성령의 불이 그 사람의 입으로 훅 들어가고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님 앞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그런 일생일대의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 물론 성전 안에서 뿐만 아니라 성전 밖에서도 외부의 성소에서도 성소 밖에서도 제사장 사역은 계속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1년에 크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받은 사람이라면 1년에 2명은 전도하자 잃은 양 2명에게는 전도하자 그런 것입니다 못했던 게 있다면 대강절에 합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일을 완성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그렇게 우리 사역팀들이 점점 지치지 않고 힘을 내고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양육이 멈추지 않고 힘을 잃지 않고 힘을 내고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20기를 시작하면서 기준 좀 올리겠다고 했더니 찾는 이가 적어서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은가 시작하고 보니까 20기 제자반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힘을 얻고 너무 잘하고 있어서 제가 마음에 위로가 되고 또 안도가 되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며 어찌하여 낭만하는가 낭만까지 한 적 없고요 너는 여와를 바라라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사역팀들이 또 아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은 이래서 못하고 다음에는 저 사람은 저래서 못하고 이분은 한국 가고 이분은 또 어디 가고요 자녀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부모님 어려워서 못하고 그래서 이제 사역팀이 없어요 라고 얘기할까 그런데 계속 계속 소원을 가지는 성도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껴있기 때문입니다 청년부가 부흥되는 것이 감사합니다 올해 우리 청년 200명을 얘기했는데 저희 아들도 와서 약간 비관적인 기질이 있는 우리 아들이 늘 와서 얘기합니다 아빠 200명이 되려면요 계속 그런 얘기를 해서 될 거야 될 거야 200명이 되려면요 이게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돼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 청년부가 부흥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큐티 베이직 세미나를 하는데 청년들이 많이 참석하고 또 이 청천은 아카데미를 거친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 청년이 돼가지고 간정을 하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제 아내하고 그걸 보고 또 보면서 너무 예쁘다 얼굴도 예쁘고 우리 남자 아이들이 이렇게 큐티하고 일생 큐티를 다짐하고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또 한국에서 온 청년들 이런 청년들이 계속해서 이제 양육의 효과들이 점점 자리를 잡고 나타나고 또 하나님께서 쓰임받게 하시는구나 다음 세대를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겁이 없고 MZ세대가 뭐 어떻다 뭐 싸가지가 없다 이런 거 전부 다 세상에서 말하는 클리셰예요 클리셰 이들은 MZ세대보다도 더 밑에 세대지만 그러나 그런 게 없어요 정말 단정하고 그리고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행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 하나님 이 일이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하다가 흐지부지 끝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가지 더 하면 됩니다 한 가지 더 하면 우리가 열일을 하는데 언더우드 성교사 열일곱 가지인가 사역을 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래서 하루를 찾는 것 같이 살 수 있다면 우리는 백살이 아니라 천사를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시간들이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소원하고 약속했던 선교와 또 하나님의 일에 자원했던 것들이 잘 마무리가 되고 주님 앞에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들 내가 후원하고 섬기기로 했던 것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 되거나 몸으로 하는 것이 되거나 어떤 이들은 몸으로 하는 것은 물질로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물질로 한 것은 몸으로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집에서 남편이 나는 돈 벌어오니까 밥 먹고 소파에 가서 누워있고 그러면 얻어맞습니다 돈도 벌어오지만 집에서 몸으로 일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내가 몸으로 일하기 때문에 자기는 돈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현명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합니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몸으로도 사약하고 물질로도 주님 앞에 들여서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게 없는데 다 알아서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동역하신다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도 구별하고 기름도 구별하고 향도 구별하는 것처럼 물질도 구별하고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내 것과 세상의 것 구별하고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그래서 이런 영혼을 찾고 망대를 지을 비용을 계산해 보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약간 흐지부지하고 넘어가고 내가 뭔가 분명하게 하기 어려운 것은 시험 들었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슬쩍 도망가는 일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구별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완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계부가 분명하게 쓰여지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주님 앞에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웰링 스피릿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선교의 일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어디서 국가 보조 나오겠지 세금 걷어서 누가 알아서 해주겠지 저는 그런 생각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완성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우리의 기도의 사역들의 완성들이 있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관심에서 완성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특히 여기게 하고 그냥 너희를 대충대충 알았더니 너희들이 대충대충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향해서 구체적인 소원이 있구나 마치 느에미아가 하나님을 향해서 막 브리핑하려고 덤비듯이 하나님 요건 요렇게 해주시고요 여기 세관 통과할 때도 문제가 없게 해주시고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주셔서 저에게 자원을 쭉쭉쭉쭉 다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며칠 안에 이스라엘에 도착하게 해주시고 성벽 건축하는데 장애물이 없게 해주시고 그것을 제 마음속에는 52일 만에 하고 싶은데 하나님 그 일을 관통할 수 있도록 관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한서를 올려들어서 하나님이 기가 차게 만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이 다음 세대의 주역으로 일어서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들의 생각 이상으로 놀랍게 어제도 우리 유성민 목사님과 청소년부 임원 선거가 아주 치열했다는 이야기들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 우리가 들으면서 야 안 될 만하다 우리 애들이 인물이 좀 많아야죠 이야 그거 되게 어려웠겠다 우리 나가면 이 부부도 못했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야 이 기라성같은 인재들 속에서 애들이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다니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건의도 다음에 도전한다고요? 인물들이 너무 많대요 너무나 멋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복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세상에서 환란당하나 담대하십시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할 일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것은 눈물은 그냥 눈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눈물이고 대속의 눈물이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울더라도 뿌려야 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완결되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래서 12월 동안에 하나님 이거 완결하고 이거 못한 거 내년으로 넘어가는데 그건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매듭을 지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다시 새 힘 얻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간합니다 아멘 한글자막 by